우리 열차는 응파순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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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열차는 합정 연신의 방향으로만은 응암순환 열차입니다 이번역 3개 1개입니다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이번역은 월고 월계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에서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이번역은 5문 5문역입니다 의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역은 동묘 앞 동대는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없습니다 이번역은 합정 앞정역입니다 다음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응광 이광 천광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없습니다 마지막역인 응암 내리실문은 없습니다 내리실때에는 차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 응너순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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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열차는 합정 연신의 방향으로만 응너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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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너اي 이번역에서 개선로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최우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이번역에서 착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